안녕하세요. All of our cruise, 크루즈러버입니다. 뉴욕 시디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편이 좋아서 차를 세워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뉴욕에서는 야외로 나갈 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곳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뉴욕 시디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갈 때 1시간 정도 걸리는 켄시코 댐 플라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켄시코 댐 플라자는 웨체스토 바할라에 있는 수원지로 식수를 감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승용차를 타고 갈 때도 1시간 정도 걸리지만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갈 때에도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기차요금은 픽타임과 오프 픽타임에 따라서 다르며 10불에서 20불 정도 합니다. 5살에서 11살까지의 차일드 요금과 65세 이상의 시니어 요금은 50% 디스카운트 됩니다. 켄시코 댐 플라자는 1917년에 완성되었으며 307피트의 높이의 1843피트의 길이입니다. 위로 올라갈 때는 양쪽 댐 옆에 나 있는 오솔길이나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댐 위로 올라간 후에 펼쳐지는 넓은 호수와 댐 아래로 보이는 풍경은 온 마음을 시원케 만들어 줍니다. 댐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9-11 일형탑의 모습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가볍게 바람을 쐰다는 기분으로 여행을 할 때에 괜찮은 곳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 발할라 역에서 내려 도보로 15분 거리입니다. 기차역 근처에는 식당을 비롯한 스토어들이 있으니 그곳에서 식사를 해도 괜찮고 공원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테이블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푸드 트럭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음식을 준비해 갖고 가서 시원한 그늘에서 드셔도 좋은 곳입니다. 잠시나마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나마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